아! 죽..망.. 병신 멍청이 주의하세요 저 멍청 너머 멍청의 태양이 우리를 부른다 젊은 멍청 잠 깨어오라 멍청의 태양이 우리를 부른다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름다운 멍청그대 중.. 우리를 kasih ㅅㅈ 우선 절대 악몽란이도 이렇게 생존할 수 없을것같은데 노멀이니까 이게 먹히지 하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일단 넘어가기만 하면 장땡이니까요 시키야 이 근처에 아이템 없나? 이거는 거꾸로 있니? 자 어쨌든 그래도 그래요 날 들어 떠났다 들어 떠났다 들어 떠났다 들어 떠났다 하면서도 나름 어떻게든 어떻게든 진행을 하고있네요 어 잠깐 여기에 뭐 있던것같았는데 없나? 어 여기 이거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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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라오 황무지하는것도 아니고 이거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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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 이런 탄은 탄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정말 쥬뿔도 없으면서 난이도만 우질나게 높아요 좋아 이거 얻었어 자 이제 다시 돌아가면 되겠지 설마 돌아가는 와중에도 자 일단 달리기 줄 서봅니다 자 이제 또 달려봅니다 잠깐만 이게 지금 내가 몇개 3개있냐 아니 0개구나 역시 폭발밖에는 답이 없군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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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새끼야 너 이 새끼야 꺼져 아 이게 계속 올라오는구나 그러지마 이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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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어 자 그리고 탄은 한발밖에 없다 그렇다면 자 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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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와라 빨리 와 빨리 해 빨리 와 빨리 해 자 파이어 하고 쓰고 싶지 않았지만 이걸 들어서 파이어 찾을 수 있는 이 새끼야 아니 세상에 이게 또 암팔이 되다니 와 그보다 탄을 하나도 안줬어 이렇게 했는데도 자 그리고 여기에 이걸 얻자 얻고 가자 아 진짜 미치겠네 오늘은 뭐만하면 주사기부터 주질한다 그래도 이건 주는구나 자 그리고 또 아니 병 이런거 주지말고 와인병 주지말고 이 시키야 좀 봐봐 또 주사기 줘 탄을 주라고 탄을 주사기 많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다 설마 내가 저 머신건을 이용하는건가 이용해서 아 잠깐만 이럴거면 내가 왜 잠깐 그럼 내가 아까 그놈들을 왜 잡은거지 네 그렇습니다 자 삽지라였다고 한다 삽지라였다고 한다 이런 우린 망했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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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다 잡으면 탄 주겠지 탄이 리젠이 안되네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야 문 열어 이년아 이 년아 문 나 탄 없다고 너 뭐냐고 뭐야 이건 또 아이쌽 야 이 시키야 꺼져 꺼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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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이걸 이걸 맞니 이걸 이걸 이놈들아 나 죽을거 같다 진짜 와 이렇게 너무한 게임이었나 이게 정말 흥치뿡하게 탄도 안주고 말이야 이놈들 처리하라 이거잖아 야 알았어 야 빨리 문 열어 됐지 다 잡았어 나 아 인간적으로 탄 좀 한 번에 좀 많이 줘 뭐지 정말 죽을 맛이 이곳에 있구만 저 이걸로 좌셉을 구하고 근데 좌셉 널 구했는데 왜 하나도 안기쁘니 아니 이게 진짜 바하푸처럼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 없어 먼저 자 밟아 자 내가 다 내가 다 이번에 또 내가 조작을 하네 자 좀비들만 치고 간다 치고 가는게 맞지 않을까 맞겠지 아닐 수도 있어요 어? 아니 이 녀석은 야 형 탄 없어 그만해 아니 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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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어? 그냥 보내주는거 같은데 까니네 네 그럴 리가 없죠 자 이렇게서 12 챕터가 끝났지만 꿈도 희망도 없었다고 한다 아 그래가지고 넘어갈 수 있나 더 세상에 탄이 탄이 없어 탄이 이제 꿈도 희망도 미래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짤짤하게 모아놨는데도 죽잉 탄을 모을 수가 없어 구조가 자 챕터 13 탄주어 흑 아니 이런 부스가 부스있을 것 같은 나무통을 왜 못부스녔 말이지 참낭 야 나 이제 성냥 성냥이 넘쳐나가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할수가 없다 성냥 좀 그만주라 그만주고 아이템 주면 안될까? 자 아무튼 세이브 포인트에 일단 한번 들어가서 오렌지 량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꿈도 희망도 없을 줄이야 아니 이걸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면 뭐해 탄이 없는데 심지어 심지어 아끼고 아끼고 모아놨던 그게 뭐였지 석궁탄들도 완전 개털이고 일단 포인트를 더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탄 못사요 정말 요즘 게임답지 않은 게임이야 그래서 난 좋아 지금 탄 딱 한 발 있고 그래요 꿈도 미래도 희망도 안보이지만 전 이런게 좋습니다 일단 어 뭐니 조금 또 도저히 생백으로 뜰 아니. 은신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최대한 을 memor했음에도 불구하고 탄이 이 정도 segregated 그 다음이요 아이구 선생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일단 좋아요 가보자 그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체크포인트 찍혔어 어우야 함정이 뭐 이런식이구나 자 해치하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놓는다는 것은 그래요 나중에 이런거 많이 주잖아? 그러면 그만한 적 나오니까 착시지 모아서 절대 쓰지 말고 개같이 생존해 이런 뜻이죠 너 이거 함부로 썼다가 넌 죽는다 이런 느낌이죠 이건 사일런트 시리즈가 아니에요 이건 사일런트 시리즈가 아니에요 그때는 바하파이브도 마찬가지였어 사실 오히려 이게 더 양반이지 바하파이브는 실시간 인벨인데 적들이 안 멈췄어 엄청 빨리 탐배치하고 그래 이건 양반이지 자 저기까지 가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야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거 같애 자 판을 또 줬어 자 이제 이걸 끊으면 되겠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안써도 되는 구간에서 빨리 잠깐 좌셉 자 내려오지 말라고 자 다른 길로 내려가겠다고 자 밑에 층이서 만나도록 하죠 혼란해 그리고 또 주인공 혼자서 개같이 고생하겠지 어쩔 수 없어 그건 적해진거니까 야 너 왜 또 나오냐 야 너 왜 또 나오냐 이런 프라이머새끼 프라이머리 새끼가 저 이거 잘 해체를 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요 탄파밍을 해야돼 자 일단 여기로 못지가 못지.. 못 지나가네 그냥 쩌 녀석하고 한 번은 더블 2차전으로 또 붙게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건지 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근데 천국어요 막상 따라해봐도 sem번